때가 있어요. 자기의 운 때가. 삼재이지만은 좋은 삼재인 거죠. 복삼재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삼재이지만 이 사람처럼 운이 확 튈 때가 있는데 너무나 자기 이미지에 맞게끔 변신도 했고 지금 이제 제2의 인생을 조금 누리고 해외 쪽으로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지원 씨는 연기자가 자기 직업으로서는 너무 잘 맞습니다. 맞고 지원 씨는 우리가 운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그 태양의 후예 때는 송혜교라는 사람이 떴고 송중기라는 사람이 떠서 결혼을 했던 것처럼 때가 있어요. 자기의 운 때가. 삼재이지만은 좋은 삼재인 거죠. 복삼재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삼재이지만 이 사람처럼 운이 확 튈 때가 있는데 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운 기론서는 너무나 자기 이미지에 맞게끔 변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력도 이미 탄탄하게 다 좋아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줘요. 노래도 잘하고 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심 자체가 착해요. 싸가지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제2의 인생을 조금 누리고 해외 쪽으로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보다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스크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뭐냐 오십시오 모시려고 하는 기운들이 있어서 삼재이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삼재로 들어와 있다. 허나 똥물은 튄다. 똥물이 튄다라는 거는 몸조심 그 다음에 스캔들 조심 이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애하는 기운들은 아닙니다. 아니지만은 그냥 또 무슨 내가 옛날에 남자친구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분은 학폭이나 이런 건 터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.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순수하고 착하긴 하고 자기도 이렇게 뜰지는 몰랐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자기의 되게 이걸 할 때 부담감이 컸어요. 왜냐하면 상대 배우가 조금 그렇게 좀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그림을 잘 맞췄기 때문에 무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는 대배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A급 배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연기가 들어오는 것도 그런 이미지로 계속 조금 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서 조금 강한 형사 뭐 이제 이런 거 똑똑 뭐 변호사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운으로 보여져서 영화가 개봉하거나 뭐 요즘은 넷플릭스 뭐 이런 데로 개봉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또 제2에 한 번 또 뜰 수 있는 기운들이 있습니다. 근데 건강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 아까 구설 터질 거 있으면 미리 미리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잘 되는데 뭐 굳이 무단 집에 와야 돼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오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좋은 일에는 분명히 막아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재수도 더 받고 삼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제대로 눌러놓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계속 이 발판에 대해서 계속 점프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하나 딱 하면 떨어져고 꼬꾸라지잖아요. 우리 뭐 학폭 터져서 꼬꾸라지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처럼 딱 제대로 딱 이렇게 운기 있을 땐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. 이 운기를.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모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원시 운기는 앞으로도 조금 많이 좋다. 근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다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선생님 이제 김지원 씨 결혼을 한다면 좀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안 하겠죠 당분간은. 왜냐면은 원래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그다음에 부모를 되게 좋아해요. 엄마 공경 엄마 효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빨리 가정을 찾고 이루는 걸 꿈이었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은 이제 있어도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않을까요. 제가 엄마라 해도 안 된다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뜬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때 조금 지금은 좀 돈 벌 때예요. 움직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도 많이 뜬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운을 여세를 몰아가서 좀 자리 잡고 조금 상도 받고 이러면서 조금 굳혀 놓고 난 뒤에 가야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나영 씨 같은 경우에도 TV에선 못 보지만은 그 뭐냐 CF에선 볼 수 있던 것처럼 그런 기운으로 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분한테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까 말씀하신 형사나 뭐 어쩌고 그런 거. 변호사. 걸크러시아. 네네. 그런 것도 잘 맞을 거예요. 왜냐면 그때 여군 맡았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도 괜찮고 뭐 비련 여주인공도 마찬가지로 괜찮긴 하지만 얼굴이 참 다양해요. 그래서 배우를 하기에 딱 좋은 그다음에 이제 뭐 미녀는 괴로워처럼 역시 또 내 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노래도 잘하니까 재주가 되게 많아요 잔재주. 그러니까 무난하게 언제 내가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저도 응원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